여의도 순부금교회가 24일 제20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20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개척학교 수료식과 감사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부금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개척교회들이 여의도 순부금교회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100만 성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전 유럽 오순절 학회장인 장다니엘 플리스 박사는 다위시 고초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좌절해서 쇄신으로 나아가고 놀라운 변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